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최태원 회장 문제 보시게 되면 대부분 다 정리정돈 단계가 들어갔으니까 이 최태원 문장을 보면 몇 개의 과제 어제 정혁진 변호사 맞죠? 어제 방송을 제가 정혁진 변호사 유튜브 방송을 보고 그걸 쟁점을 한 7가지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이혼 소송을 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누가 진짜 여러분들 진심을 갖고 사심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최태원 회장과 함께 그 소송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적나라하게 그렇게 제시하거나 또 제공한 사람들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누가 제대로 진언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재벌 회장은 기본적으로 부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척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심기를 거스르는 이야기를 절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 모가지를 날려버릴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외로운 사람들인 거죠. 이 정혁진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혼 소송을 담당해본 변호사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리스크가 큰 이혼 소송을 감행해가지고 너무 큰 손실을 보게 됐다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진언을 누가 했을까? 가신들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는 있죠. 회사를 경영하게 되면 오랫동안 최척근으로서 가족 문제나 이런 문제까지 여러분들 돌보는 사람들이 있게 말했는데 최태훈 회장이 아마 그런 진언을 접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 의견을 물어보더라도 이미 회장이 결론을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깔끔하게 기존 결론 생활을 정리해야겠다. 그리고 그 사람하고 새 출발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누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사심을 내려놓고 진언을 하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물론 직원 거리에 있고 오랜 세월 동안 깊은 관계를 맺었던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모를까 그 친구들도 한쪽이 여러분들 재벌 회장이 되게 되면 그 사람이 듣고 싶은 이야기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보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태훈 회장이 기존 결론 생활을 깨끗이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해야겠다. 제가 자주 드는 것이 인간은 때로는 합리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자주 사측인 문제에서는 합리성보다도 눈이 가려지는 경우가 많죠. 귀가 자치고. 그걸 어떤 사람들은 인간은 정념의 노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정치인을 여러분들 열렬히 여러분들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 사람들한테는 그 열렬히 옹호하는 데 합당한 여러분들 주장이나 증거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정념의 노예가 돼버린 거죠. 회장이 정념의 노예가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진언을 하겠습니까? 진언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제 판단에는 참 이 위험한 의원소송을 왜 최태원 회장이 이걸 들고 나왔을까. 그리고 그 똑같은 실수가 또 있었지 않습니까? 2015년도에 공개적으로 여러분들 혼혜자 문제를 거론했을 때도 누군가 옆에 있으면 조용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재벌 회장들 가운데서 바람피웠던 사람들이 알려진 사람들만 여러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나름 슬기로운 방법으로 다 해결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람의 감정 문제니까 옳고 그런 문제는 분명히 딱 잘라서 이야기하기 힘들지만 그런 문제를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여러분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 같은 경우는 대단히 조심해서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진언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을 것이고 그 중심에는 이미 회장 자신이 사랑이라는 그런 정념의 노예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회장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침묵하거나 그렇게 사람은 자기 이익에 충실하게 여러분들 행동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겁니다.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르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판결이 있고 난 다음에 공식적으로 최태훈 회장이 처음 등장한 모임이 대만의 타이페이스를 있던 컴퓨텍스 여러분들 자리에서 이제 TSMC 회장을 만나는 그런 거였는데 공인들이나 이렇게 유명인들 같은 경우는 집만 여러분들 벗어나게 되면 기자들의 여러분들 질문 공세하고 그다음에 카메라 플래시를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얼굴을 가만히 보면서 얼마나 속이 상할까? 얼마나 가슴이 아릴까? 돈이라는 게 피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태훈 회장이 최종현 선대회장께 여러분들 SK그룹을 물려받은 다음에 지분 구조가 굉장히 취약했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 분식 회계 사건도 여러분들 일류가 됐고 그다음에 선물과 관련된 사건도 그때는 3년 1개월 정도 감옥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불리한 조건에서 그룹을 인수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사모펀드하고 여러분들도 경영권 분쟁으로 또 다툼을 했고 그런 역경들을 다 딛고 재무구조로 그 역경을 굳고 경영권을 상당히 안정시키는 데 성공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중들의 질타를 봤지만 경영자로서는 아직 완전한 평가가 내리지 않았지만 일단 주식회사 SK, SK텔레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SK하이닉스를 인수를 했고 그다음에 SK온 배터리 사업 이런 사업 확장들을 해가지고 그룹의 외형도 굉장히 키웠죠. 물론 부채가 많죠. 부채가 제가 보기도 한 100조 가까이 아마 부채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권도 안정시키고 그룹 규모도 많이 키웠고 특히 많은 사람들이 각인된 것은 반도체의 SK하이닉스를 정상화시키는 엄청나게 큰 공인 거죠. 그러나 이번 사건은 금전적으로 한 2조 원 가까운 그런 손해도 여러분들 본인이 봐야 되지만 동시에 본인이 경영자로서는 입신하고 난 다음에 만들어낸 무형의 자산 최태원 회장에 대한 무형의 자산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손상이 된 거지 않습니까 사람은 유형 자산만 있는 것이 아닌 무형 자산 특히 레퓨테이션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존경심 그게 특히 지금은 hbm 고대 역풍 메모리 전쟁에서 하이닉스가 진짜 선두를 다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더욱 여러분들 주목을 받는 인물이고 지난 한 1년 사이에 주가가 한 두 배로 뛰었지 않습니까 sk하이닉스는 칭찬받아야 마땅한 그런 일을 한 거거든요. 물론 이제 경영자의 전체적인 그런 업적이나 성과라는 것은 관뚜껑을 덮을 때 가야 알겠지만 그 모든 것을 이번에 많이 잃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제가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2조라는 재산도 여러분들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동시에 최태원 회장이 갖고 있는 무형 자산, 능력 있는 경영자, 신뢰받는 경영자라는 그런 브랜드 파워를 잃어버린 것도 그걸 이제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엄청난 비용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여러분 가슴에 아랫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2심 판결이 내리고 난 다음에 뭐 이틀 사이에 타이페이에서 이런 웃는 얼굴로 기자들을 만나야 되니까 참 얼마나 여러분들 본인은 마음이 쓰렸겠습니까 뭐 그런데 지금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된 거고 어쨌든 뭐 지금 대중들의 분위기라든지 여론은 뭐 압도적으로 뭐죠 노소용 관장 측에 손을 들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여러분들 1960년 5월생이고 지금 한국의 이제 주류가 대개 60년대 전후 사람들이 권력의 핵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권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최태원 회장이 1960년 12월생입니다. 윤 대통령이 12월생이고 윤 대통령하고 이제 최태원 회장이 아마 생일이 한 일주일 간격으로 아마 최태원 회장이 일주일 정도 늦게 났을 겁니다. 13일, 18일인가 여러분들 뭐 참 잘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부산 에스쿨폴 진두지휘할 때 최태원 회장이 많이 띄워졌고 이제 동갑 내기로서 너무나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뭐 치유를 하고 일을 설 수가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항상 경영자는 회사를 사고 팔고 계속 베팅을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들하고 달리 뭐 수백억 수천억 수조원짜리 여러분들 딜도 하고 하는 사람인데 그럼 그때 항상 딜을 할 때 리스크가 얼마나 되는지를 따지는 사람이 이렇게 큰 실수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이제 저도 나이가 있고 하니까 다른 분을 뭐 비난하거나 이러기보다도 왜 그렇게 여러분들 실수를 했을까 지금 방송도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다른 뭐 분들이 논평하는 거 하고 누구를 만났고 뭐 나쁜 사람이 이런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실수를 했냐 이야기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한번 복귀를 해보는 겁니다 복귀를 너무나 큰 여러분들 실수를 한 거죠 그거를 담아내는 것이 치유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또 세월이 약이니까 다 잊혀지고 또 용서하고 옛날에 또 그런 일이 있었지 이렇게 되겠지만 그동안 이제 최태원 회장이 해온 업적을 미루 보게 되면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첫 건 이랬으면 아마 도시락 싸다니면서 말리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소송하는 거를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대부분 상고 건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상고는 2주 안에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번 주 안으로 결정해야 될 겁니다 정혁진 변호사 이야기로는 어제 거제 기준으로 하게 되면 아직 상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분들은 변호사를 하니까 법원에 이제 회람이나 인걸 통해서 아실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변호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2심 판결을 기준으로 인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나 인걸 아끼고 상호 간의 이름들 협상을 거쳐가지고 좀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행동할 가능성은 높지 않겠죠 다시 한 번 더 성부수를 던질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회장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라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관련됐던 변호인 변호사들은 소송을 한 번 더 하는 것이 이득이 되니까 누구도 진실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겠죠 성소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회장의 여러분들 경제적 부담이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문제보다도 사적 이익을 앞세울 거고 계열사 사장들이 20여 명이 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뭐 누구 하나라도 여러분들 회장 함께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그 정혁진 변호사 말씀이 자기가 첫 건이면은 2심 판결 인정하고 대법원 여러분 상고 들어가기 전에 협상을 통해가지고 부담을 좀 줄이는 쪽으로 그렇게 나갈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많이 한답니다 2심 판결을 마치고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상고할 가능성이 높겠죠 상고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권하겠죠 주변 사람들이 왜 권하겠습니까 변호사들은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권할 거고 그다음에 주변의 측근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권하겠습니까 회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싶으니까 그렇게 맞춰서 답변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탑 대통령이 되거나 재벌 회장이 되거나 탑에 올라가게 되면 거의 주변에 다 회장이나 대통령이 듣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기분 좋아하는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본인이 정신을 똑바로 못 차리게 되면은 그럼 계속해서 이런들 뭐죠 패착을 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대법은 상고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현명한 방법은 협상이 되지 않든 간에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존심도 상하고 주변 사람들을 계속 부추기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은 높겠죠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추론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대법원은 여러분 세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소 자체가 구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고 기각을 해버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소부의 여러분들 사건을 배당하거나 아니면 사안이 중요하게 되면 전원하집자로 넘겨가지고 여러분들 심리를 하게 되면은 그 심리 결과에 따라서 부분 원심 파괴나 아니면은 전부 원심 파괴로 갈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그러나 현재 대중들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이 너무나 명확하고 대중들의 공분 같은 걸 확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부 파괴는 되기가 힘들겠죠 전부 파괴는 이루지기가 저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지불해야 될 대법관들이 지불해야 될 그런 비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러나 판결의 영역은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다른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겠지만 상식선에서 생각하게 되면은 가장 잘 얻을 수 있는 것이 부분 원심 판결 파괴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제 불리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최태훈 회장이 왜 그렇게 여러분들 무리수를 뒀을까 그렇게 이제 깨끗하게 여러분들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그냥 얼마든지 지금 관계로도 그냥 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패착을 둔 근본 원인이 뭐겠는가 그렇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은 사람이 초년 고생이라는 이야기를 쓰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은 순풍에 똣을 따든지 좋은 집안에서 나고 뛰어난 머리를 갖고 소년급제라는 이야기처럼 인생 초년의 이름들 많은 부분들이 너무나 술술 다 풀리게 되게 되면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넘어서 지나친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초년 고생이 좀 심해가지고 이런 고생도 하고 저런 고생도 하고 그 다음 실패도 맛보고 그 다음 고생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그런 시각으로 인생을 보지 않습니까 세상에 대해 좀 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 부분을 너무나 확연히 알기 때문에 조심을 하게 되는 거죠 조심조심하게 되고 세상에는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소송이라는 것은 완전히 자기 손을 떠난 영역이지 않습니까 사업가들은 사업은 통제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지만 소송이라는 것은 법기술자들의 영역이고 그거는 완전히 여러분들이 영역을 떠난 거지 않습니까 이번 판결에 상당히 최태원 회장이 쇼크를 받았을 겁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재벌 2세가 돼가지고 사업가로서 비교적 순풍의 돛을 딴 듯이 온 거죠 오고 그 다음에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것을 정상화시키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큰 공을 세운 거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만만하게 보지 않았느냐 인간적으로 굉장히 지나친 그런 자신감이나 자부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폐착을 만들어낸 큰 요인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제 방송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제가 자주 입에 오르내리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그게 제가 머리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가슴으로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냥 머리로 그냥 띄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슴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녹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녹록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늘 열심히 해야 되고 성실히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그렇게 하더라도 뭡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세상이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제 이야기 이게 세상 만만한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절로 나오는 거거든요 인생 초년에 여러분들 좀 고생들 한 사람들은 절대 만만하게 안 보는 거죠 조심하고 때로는 겁이 많아진 거죠 그게 여러분들 큰 차이거든요 창업자 세대를 만나보게 되면 조심히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40년 50년 사업을 유지를 한 사람들이거든요 창업자 세대는 그냥 깎다 하면 그냥 망한다는 것을 어마어마한 불을 축적한 사람들도 알고 있고 축적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여러분들 그런 단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재벌 2세들은 별로 그런 생각이 없을 겁니다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머리로 배울 수 있는 거하고 체험으로 배울 수 있는 건 다르기 때문에 외환위기에 쓰라린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사업을 하더라도 부채를 어마어마하게 주의하는 거죠 지나치다고 할 정도는 뭡니까 부채가 늘어난 것을 부들부들 떨죠 지금 창업자 세대의 이름 2세대들 최태훈 회장 그 연배 사람들은 아버지가 여러분들 외환위기를 치열하게 경험했지 본인들은 별로 경험한 게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만 빚이 늘어나는 것은 그렇게 별로 계약 잘 해가지고 벌어서 갚으면 되니까 세상 버릴 게 없는 겁니다 초년 고생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진짜 여러분들 성찰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이제 참 무슨 일이든 간에 이게 장고 오래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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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 이제 실수가 줄어들 수가 있는데 최태훈 회장을 보면 참 그동안 그런 공 세운 본인 인생에 세운 공을 보게 되면 너무 세상을 이렇게 좀 술술 풀려가지고 너무나 좀 이렇게 좀 가볍게 본 게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그 가볍게 본 결과로 너무나 큰 타격을 받게 됐다 물론 또 다시 재개하겠죠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너무나 제가 참 동갑으로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보면은 사업이 한참처럼 커갈 때는 자기 나이를 이렇게 생각해 볼 여력이 없겠지만 지금 벌써 60대들 가니까 이제 70대 중반이 금세 오지 않습니까 금세 오니까 요즘 가끔 이렇게 신문지상에 보면은 한 하그룹의 김성현 회장께서 이제 야구장을 찾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젊은 날 그 모습하고 너무나 이렇게 나이가 드셔가 본 모습이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인생 대차 대접표를 보게 되면은 이번 사건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유형자산뿐만 아니고 무형자산 물론 유형자산은 대부분의 확정 판결이 나야 이제 결과가 결정되겠지만 무형자산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 뿐만 아니고 무형자산을 너무나 크게 잃어버린 거죠 물론 사람이 이제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 정말 너무나 뼈아픈 그런 실수 때문에 너무나 큰 비용을 치르게 된 거죠 제가 이 사건이 났을 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바람을 피운 사람이 한 두 사람입니까 불을 가진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도 좋은 선택이지 않습니까 반드시 모두 다 결정을 내려가지고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없거든요 투자를 할 때 투자격은 가운데 어떤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가 그게 선택이고 최선의 전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세 사람을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행복한데 그러나 그 상태대로 그냥 그냥 둘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어떤 의사결정 내리지 않고 그거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본인이 평생 동안 만들어놓은 것을 전부 다 이렇게 치룰 생각하니까 관찰자 입장에는 너무나 너무나 이제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세월 가면 다 또 덮이고 잊혀지고 그렇게 되니까 평판도 회복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이라도 비용을 가장 최소화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최태원 회장하고 지금 그리에 있는 변호인단이나 그다음에 최척근들 오랫동안 활동해왔던 가신그룹들 그리고 또 계열사 회장들 이런 사람들이 다 대부분이 자기익에 충실하게 여러분들 행동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 온전하게 회장한테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회장이 듣고 싶은 이야기 그 회장의 여러분들 소위 숙례를 읽어가지고 그분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주변의 대부분이 그런 겁니다 그런 대부분 사람들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들 턱없이 위험한 소송을 겪어가지고 평생 동안 여러분 이런 부분에 많은 것을 그냥 날려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수습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익에 충실하게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이 성찰을 킥게 해가지고 이미 엎드려진 물이지만 여기에서 가장 비용을 최소화하고 파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 예를 들면 동생도 있고 그러지만 동생들도 다 형님이 어려운 겁니다 형님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지 형님한테 직언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가장 최적이 어떤 건지 법률가 이야기들만 듣지 마시고 측근들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좀 잔고를 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을 해나가셔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저도 이번 사건에서 참 많이 배웁니다 많은 분들은 그냥 최태원 회장 함께 돌멩이를 던지지만 저희들도 나이가 들고 하니까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세월 가면은 그런 큰 실수도 잊혀지고 또 치유가 되니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깊게 생각해서 가장 비용을 줄이고 파장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비용을 줄인다는 이야기는 경영권에 크게 침해가 되지 않는 선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상대방하고 여러분들 잘 이야기를 해가지고 적정한 설에서 타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은 그냥 방송 딱 시작하기 전에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떠올라서 메모를 좀 해가지고 그냥 여러분한테 방송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많이 화내지 마시고 사람이 다 약하니까 사람이 다 약하니까 실수도 할 수 있으니까 뭐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해해달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제가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이 조금 철학적으로 흘렀는데 오늘 이제 보니까 한 신문에 여러분들 한 젊은 미술평론하시는 분이 이런 안동순님입니다 자발적 고독에 필요라는 그런 에세이를 여러분들 올렸네요 아마 미국 작가의 아그네스 마틴이라는 그런 화가가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분인데 아주 이렇게 빤백한 그림을 그리시는 분인데 이분이 남긴 명문장 가운데 하나가 나는 세상을 덩지고 그림을 그린다 이런 표현이 있는 모양입니다 참 여러분들 짧은 문장이지만 나는 세상을 덩지고 그림을 그린다 여러분들은 이 문장 접했을 때 어떤 생각이 납니까 저는 이 문장을 딱 접했을 때 결국 이제 연결 속에서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데 모두가 그 연결과 고립 그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어떻게 유지해 나가느냐 그런 문제를 저는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그리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마침 보시게 되면 이렇게 담백한 그림을 그리시는 모양입니다 아그네스 마틴 이렇게 그런데 이런 그림을 가지고 세계적인 그런 명성을 얻은 그런 그림인데 보시게 되면 아그네스 마틴의 작품입니다 아주 좋은 기회가 있네요 이거를 강릉에 있는 소울미술관에서 8월 25일까지 여러분들 전시회를 하네요 혹시 여러분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이 계시면 주말에 한 번 시간 내셔가지고 가족들끼리 한 번 가실 수도 있고 연인하고 같이 가실 수도 있고 아주 더문 기회지 않습니까 아그네스 마틴 작품을 이렇게 보기가 한참 옛날에 일을 할 때 그때가 아마 2000년대 중반 정도 됐을까 울산 박물관이 개막할 때 그때 대형 박물관하고 여러분들 협의를 해가지고 전시회를 했는데 하루 쉬는 날 만들어가지고 울산까지 역부로 이런 박물관에 박물관을 보기 위해서 갔던 적이 있는데 아주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5월 4일부터 8월 25일까지 강릉의 소울미술관에서 아그네스 마틴 바다도 보시고 한 번 여러분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내 그림에는 사물도 공간도 선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형태도 없습니다 내 그림들은 삐치고 가벼움이고 합쳐지는 것이고 무정형성에 관한 것이어서 형태를 무너뜨립니다 당신은 바다를 보고 형태를 떠오르지 않습니다 마주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물들이 없는 방해가 없는 세계 장애물에 방해가 없는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다를 보려고 텅빈 해변을 가로지르듯 시야 속으로 그저 지켜야 될 필요성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66년의 작가의 이야기네 소울미술관의 여러분들 작품 전시에 여러분들 오늘 소개를 드리는데 그 소개드리는 것은 저도 이렇게 해서 아그네스 마틴이라는 작가를 한 번 이렇게 만나게 된 겁니다 오늘 방송 마치고 나면 시간을 좀 내가 이 작가의 작품이나 이력을 한 번 더 살펴볼 내용인데 이제 글을 쓰신 분이 1912년 캐나다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활동한 아그네스 마틴은 가장 유명한 추상화가로 손꼽힙니다 작가가 2004년 작가할 때까지 수십 년간 미묘하게 변주하며 그린 수평선과 수직선의 격자 회안은 기쁨과 사랑과 행복 같은 추상적인 감정을 담아낸 글작으로 통합니다 강릉 소울미술관에서 8월 말까지 선을 보이는데 직접 여러분 미국의 박물관을 가야 될 것을 아껴주지 않습니까 강릉의 그런 소울미술관을 저는 가본 적이 없는데 굉장히 좋은 기회네요 그림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위안과 위로와 영감을 가져주지 않습니까 서울 미술관 전시에서 선보이는 다큐멘터리 영화 세상을 덩지고 해서 마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 인생 최고의 순간들은 혼자였던 시간이었습니다 언젠가 오래전에 터키를 둘러볼 때 터키의 여러분들 카파도키아의 안벽교회 같은 데서 수도사들이 이렇게 살았던 것을 한번 보면서 생각을 여러 가지 다듬은 적이 있는데 인생 최고의 순간들은 혼자였던 시간이죠 혼자 와가지고 혼자 가는 거죠 작가는 며칠에서 몇 개월까지 텅 빈 마음으로 영감을 기다리다 어느 정도 완벽한 상이 떠오르면 작업을 시작했고 이것을 평생 반복했습니다 뉴멕시코에 있는 작가의 작업실을 찾아 작업하는 일상과 인터뷰를 담아낸 그 영화를 보면 마틴의 작품들이 선사하는 사색과 명상의 순간은 고독에서 기인하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혼자 있게 되면 대화를 많이 하게 되죠 자기하고 대화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도 대화하고 그렇게 대화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 현대인들은 이런 대화의 시간이 많이 짧지만 어떻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홀로 있는 것하고 연결된 것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잘 균형을 잘 이뤄나가는 건데 이 작가가 젊은 날 모습입니다 이분이네요 아그네스 마틴 강릉까지 여러분 찾아가서 한번 구경할 만큼 보시고 이게 이제 노년 모습입니다 이렇게 다 늙어가는 겁니다 세부리 가면 자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것은 이 서울 미술관 아주 기획전을 준비를 많이 하셨겠네요 많은 분들이 가셔가지고 귀한 작품전일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